오늘의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Unspurted Life의 바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황가레이에서 바나나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시야도 높고 파도가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아요 오늘도 바다에서 맛있는 식재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합니다 바다의 미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외 세 번째로 잡았는데 좀 닿네요 다시 물속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치 크레이피쉬로 크레이피쉬 숯불구이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거냐 바다에서 직접 잡은 크레이피쉬로 크레이피쉬 숯불구이 한번 해볼거에요 오늘 밖에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 조그만한 숯불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릴이 있는데 거기에 숯불 만들어가지고 크레이피쉬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숯불로 굽기 전에 알병만 익혀주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싸먹고 숯불로 구워보겠습니다 불가능한 है 으아아아아아 robots 굴만된 졸업 다 다야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은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치즈를 좀 뿌려요. 시치미 소가라시 후추 후에는 바다에서 잡은 파래로 제가 말려 먹어요. 마늘도 기름에 칠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시치미 소가라시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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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이빙 장갑입니다. 오늘은 손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기 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간을 특별히 한게 없는데, 그래픽이 특유의 바다냄새가 있어요. 안좋은 바다냄새가 아니고, 약간 짭조름한 간이 직접 되어있는, 마지막 팬이 있었고, 정말 진심한 loves의 분위기. 피자의 입맛을 주기하고, 여기가 사는 입맛에 포즈하기. 거짓말이 나지 않다보니, 조상한 병블 V.I.G.C.E. 저는 이맛에 크레이빗을 찬습니다. 감이 값 오브 값이에요. 특히 꼬리살이... 감이 어디 견줄 때가 없어요. 항상 먹을 때만 느끼지 마요. 마늘 머리를 어떻게 먹지? 사과도 하나 들리는 것 같아. 이 안에 살 보수가 있어. 황당 진짜 맛있다. 마늘 또 하나 먹어주고 안돼. 당장에 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입만. 들어와라.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마늘 4개. 마지막. 마늘 4개. 오늘은 뉴질랜드 직접 잡은 크레이피쉬로 크레이피쉬 숯불구이. 마늘이랑 같이 먹어봤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 오늘 사실 새로운 컨텐츠 찍으러 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듣다시피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여기 집에 조그만한 야외 테라스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캠핑 분위기를 조금 냈습니다.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숯불 냄새. 숯불 타는 냄새.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고 이 숯불 향이 또 배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즈랑 버터도 또 맛도 살짝 나고. 그래서 또 다음에도 맛있는 식재료로 뉴질랜드에서 캐치앤쿡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